자 이제 BJ 스파키민의 에일리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저장하고 오케이 저장했고 좀 여유가 생겼어.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네 이쪽이네요. 막대 아 이거 뭐 걸어다녀야 돼? 뛰어다녀야 돼? 아 이쪽이 아닌가 어? 저거 뭐지? 여기 거기 아니야? 맨 초반에 했던 곳이네 초반에 했던 곳이네요 여긴 안나와요? 상당히 초반에 아 참 아 그래요? 아 그렇구나 여기 아니네 어디로 가는 거지? 어디로 가는 거지? 가로히계자 얘네는 이거 뭐 길도 안 알려주고 지금 그냥 하라고 그러는 건가? 나보고 지금? 아 이온용접기 여긴가보다 다행이다 초반에 갈 수 없는 곳을 후반에 갈 수 있는 곳에 됐어 나한텐 가뭄의 담비와도 같은 말이었어요 쏘마님의 말이 어 뭐야 이거 타야 되는 건가 견인 플랫폼 견인 플랫폼으로 가는 건가 일단은 뭐 없는 것 같으니까 타볼게요 프리더 토렌스 아 토렌스 호우 오케이 맞네요 세바스토 호우 탈출하세요 세이브 한 대가 있네요 빨리 세이브 해야지 자 이제 뭐 탈출을 이거 뭐야 저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아 이거 이거구나 어 환복 잠깐만 환복 어떻게 어 이거 환복 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네 어 이거 아니네 아 이게 뭐야 아잇 쯧 아잇 아잇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야 이쪽도 아니고 뒤에 있네 아 잠깐만 아 뭐야 아 권총이었구나 아 세트하니까 갑니다 권총을 쓰면 어떡해 내가 권총으로 맞춰놨구나 세팅을 해놨구나 고정장치 자 고정장치가 이게 밑에 있나본데 밑에 있나 밑에 있게구나 잘하면 맞나 아 이게 아닌거 같은데 뭐야 여긴 아닌거 같은데 어 위에 껌뻑 게린님 반갑습니다 껌뻑거리는 곳으로 갔는데 나와보자 어 이거 또 안나와서 어 어 아 이게 아닌가보네 장치? 제사 때문에 시골 왔어요 어 무슨 장치를 말하는거지 여기 들어갈수 어 전력이요 아 이건가 어 지도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지도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여기가 껌뻑거리는 내가 여기 보고 있지 이쪽이지 그럼 분명히 이쪽이 아 이건가 어 이쪽 벽 이쪽 벽 이쪽 벽을 말하는게 맞는데 바닥에 들어갔던 곳으로 하면 돼요 아 와 이거 되게 헷갈리게 해놨다 후반부에 후반부에 되게 헤매게 만드네요 사람 마지막 편인데 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들어갔던 곳 전력 그러면은 이쪽은 아닐거고 이쪽으로 가야되나본데 어 오케이 그러면 어우 길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 여긴가 아 여기구나 아 아 뭐야 이거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모를 뻔했네 어우 참 아 그러면 이제 나가면 되나 어 야 헤매게 만들었구나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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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야겠다 이거 하나 됐스 한방이야 한방이상 성공 그럼 이제 저거만 남았지 아 잠깐만 여기 세이브하던 곳이 있긴 있네 안 되겠다 세이브를 지금 해야겠다 안되겠다 세이브를 지금 해야겠다 시간제는 없겠죠? 오케이 수시로 세이브하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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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저쪽도 키 아 무조건 어 여기 못 들어가네 어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여깄다 뱅 예 번쨋 접속 튜너 됐어 한번에 허용 됐어 한번에 허용 아 아 아 아 아 자 작동시키시오 저쪽이야 어디지? 여기로 보이는 쪽으로 쭉 가면 되겠죠 뭔가 방해자가 나타날 수도 여기서 아 얘 그거다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얘 움직이 얘 살아있잖아 그쵸? 총 쏘면 안되지 됐다 도킹 고정기 초기야 됐어 관제소? 저기 이쪽으로 가는거 맞나? 아 그러네 여기네 문이 열렸다 아 좋아 위로 올라가야되나본데 막혔잖아 잠깐만 탱스 아 막힌게 아니구나 거의 이제 끝이 보이는데요 통방색이 열려먹었고 이제 거의 끝이 보여요 아 이거 또 뭐야 뭐야 수트탈 좀 인터스텔라놀이 해야돼? 반막이 접속 자 정비용 차다리 확장 하고 에어로그로 가시오 야 에어로그 어디로 가야돼 잠깐만 이쪽인가? 아 나가야되나보구나 아 나가는게 맞겠죠 루긴 아닌거 같고 루긴 아닌거 같고 어이씨 세이브를 할수가 없 세이브를 하긴 해야되는데 지금 세이브할까? 되겠지? 네 네 네 어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숨었어요 어 순간적으로 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 순간적으로 이거 내려가야되나본데 아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씨 아이씨 일로 가는거 맞죠? 어 일로 가는게 맞나봐 됐다 나이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디지? 내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 저쪽 맞나? 왔어? 어딨어? 오 뭐야? 오 여기 한두 놈이 아닌 것 같은데? 오오오 야 여기 두 마리네? 두 놈이구나 나 두 놈 또 연속으로 나온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아 공격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소음 발생기가 필요한데 아 참 아까 제가 글로 가는 게 맞았죠 저기 있네 여기가 나은데? 여기? 여기? 여긴 뺑글뺑글 돌 수 있잖아요 어 운다 운다 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계단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계단으로 계단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이거 맞나? 아니네? 아 내려가는 게 아니네 아우씨 어 저 문 닫히기 전에 내가 가야 되는데 어 문 닫히기 전에 아 틀렸다 미치겠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다 해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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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오케이 완전 헬인데 헬 여기 어디 역대 최고 헬인데 여기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애 자 내가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오 아 아 아 이쪽에서 나올거야? 아..이거 참.. 저기로 가야되는거지.. 아..세븐하지마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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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인터스텔라 놀이 해야되는거야 이제? 아이고.. 아우 이놈의 숨바꼭질인지.. 어 뭐지? 아 이거 이벤트인가? 모닝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이벤트인가 본데? 아 이거 내가 죽는거 아니었지? 어우 나 죽는건줄 알았네 이벤트네 이벤트 이벤트네 이벤트 큰일났네 저장을 안하고와서.. 어떡하죠? 어 뭐야 오오오오.. 잡혔어 어 뭐야 저 앞에 저거 지져야되는데 예 여기 지져야돼 방금 지져야되는거 하나 찾았어요 요거 지져야되고 요거 이거.. 저기.. 저기.. 오므려있는거만 지지면 되죠? 요런거 요거 어디로 가야돼 이거 나 얘 죽였나? 어 어 화면방사기 연료 여기 태그 이 쪽으로 가는건가 본데? 시체템이야? 어이.. 조명탐 어 깜짝이야 아 놀래라 97% 그래요 지금 13분이지네 빨리 좀 빨리빨리 하면 깨겠네 별거 쓰레기 와 어 아이씨 아 큰일났다 어디서부터 가 아이씨 어 아 여기서부터 하네 아 자동저장이었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네 아 다행이다 진짜 피 꽉 채우고 어 뭐야 어 바닥에 안 보였는데 어 바닥에 안 보였던 것 같아 언제 가려져서 안 보였던 거야 아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된장 두 놈 한꺼번에 못 찢었네 아 인지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풀포패드 액박삼류권 액박삼류권 패드 어 쟤 어디있어 오 쟤 어디있었던거지 오 쟤 어디있었던거지 오우 아래 있었나 오우 아 아 아 아 위에서 나온건가? 아 앉아다녀야 되는구나 어허 참 아 조심해야겠네 앉아서 잘 다녀야되겠구나 아 활방성이 낭비했다 두놈을 한꺼번에 지지고 싶었는데 왜 나의 욕심이지 여기 있었어 이거 어디서 나온거야? 아 뒤에서 왔구나 아 아 뒤에서 왔었어 뒤에서 일부러 여기 죽으라고 만든거네 어디야? 어디로 가야돼? 여기 맞아? 어 이쪽이 맞아 저쪽도 길이 있는거 같았는데 앉아보자 여기서 앉아보자 여기서 어 긴장 아우 놀랬네 너무 급작스럽게 나오니까 앉아서 가는게 제일 좋네요 진짜 뭔 소리가 뭔 소리가 나요? 뒤에서 올.. 앞에서 올지 뒤에서 올지 모르겠네 탄탄총 탄약이.. 와 와 이벤트 못 움직이네요 저 우와 이거 뭐지? 뒤도 못 빠지네요 아 이거 이거 거의 이벤트 와 가만있어봐 이제 일부러 공격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? 일로 쭉 가면 되나? 아 여기 숨을때도 없고 어 됐구나 일련 보인다고 바로 공격하면 안되겠죠 아까 이벤트 작년인거 같더라고 이중에 분명히 나타날거 같은데 한놈 어 어 뭐야 데미징 잊지 않았네요 어 아 놀래라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야 어 좀 놀랬네요 시간제는 없으니까 최대한 안전빵으로 내려간데가 있네 템이 없나 길이 되게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여기 엘리언 야 잠깐만 아 여기 세이브가 없구나 화연방사기 어 저절로 세이브되네요 어 저절로 어 저절로 으와아 어후 이게 어디로 가야돼? 주기적으로 저게 아 그래요?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안 넘어가지는데 뭐야 이거 이쪽 어디로 가는거야 아 이쪽이구나 뭐야 길을 잘 모르니까 어 어 여기 안가지는데 이쪽이 아니고 어디쪽이야 아까 일로 간거 맞고 아 이쪽도 아니고 아 여기구나 어 뭐야 뭐야 우와 야 야 아 시간 끌면 안되는구나 아 빨리 가야되는구나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여기 그냥 해봐 그냥 해봐 그냥 해봐 너무 닿았다 어휴 길이 여 이쪽이다 너무 닿았다 아 그래요? 여기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겠네요? 와 찍을 뻔했어요? 피 달았나? 피는 거의 안달았네 어 이거 지도를 켜가면서 봐야되겠네 아 이게 참 여기다 놀리키는게 상당히 많네요 이거 어디로 가야돼? 저장하는데가 있는.. 아 저장하네요? 지가 아래서 저장하네.. 이거 아니다 저 환풍구로 가는건가봐요 저장하네 있는데 아 어디있지? 어디 있는데? 어 어디야? 어디있지? 아이씨 아 나 참 어! 아 낭비했어 아 된장 아 낭비했어 아 잘 안보였어요 어 어후.. 이게 어디로 가.. 일로 가는거 맞나? 아 그런가보네.. 이쪽인가본데.. 여기 초.. 초인길이야.. 흐흐흫 어흫 순간 당황했어 어흫 어흫 어.. 이거 뭐.. 사살이 잡혀서 지가 내리는데..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? 잠깐만.. 잡고있어요? 아아.. 이 버튼 누르고 있으면 되는구나.. 어어.. 뭐.. 얼마나 잡고있어야 되지? 박우주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.. 이거 얼마나 잡고있어야 되는거? 아.. 잡고 내려가는거에요? 아아.. 이 버튼을 길게 누른상태로? 아.. 뭐야아.. 이게.. 암내를 안해줘.. 게임이.. 되게 불친절해.. 야.. 나.. 이런 형태 처음해봐.. 어 뭐야.. 이 게임 왜이렇게 불친절해.. 어 뭐야.. 왜이렇게 불친절해.. 게임이.. 여러분들이 말 안해줬는데 몰랐뻔했잖아요.. 아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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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일뻔했네.. 뭐야 이거.. 어.. 이 리더 puzzling.. 어.. 거의 끝났나 본데? 뛰어 가도 되나? 뭐야 이거 달리는 구간이에요? 세이브 안되네 아 피가 좀 달았네 토론서울을 방출하시고 아 자 이제 하면 되죠 이제 어떻게 해야돼 여기로 나가면 되겠지 인터스텔라 놀이 어 거의 이제 끝났나 본데? 그쵸? 이게 토론서울인가? 99? 99면은 아직도 더 남았다는 거네 세이브 하고 있네요 자 이 이후부터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